자 그러면 이제 그 제 채널인 정티비에서 위성 데이터 분석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센티넬 위성 영상 분석에 관한 세 번째 수업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센티넬 위성 영상에 관한 이론조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많이 드렸고 자 기존에 있던 랜셋 위성 영상과의 차이점 다른 점에 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센티넬 위성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센티넬 위성 영상 같은 경우는 랜셋처럼 이제 시리즈가 이렇게 랜셋도 1호 부터 1 2 3 4 이렇게 해서 뭐 지금 9호까지 이렇게 운영이 돼서 발사 중인데 센티넬 같은 경우도 이제 1호 부터 현재 지금 1 2 3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5호 이렇게까지 해서 발사 중이긴 합니다만 이 시리즈별로 있는데 이게 센티넬 같은 경우도 랜셋이랑의 차이점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그 랜셋 같은 경우는 다 수동형 센서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광학 카메라 광학 카메라로 수동형 센서 타입인 광학 카메라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획득한 다주 분광 밴드로 다 구성되어 있죠. 여기가 칼라 영상이나 뭐 이런 분광 밴드로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 카메라가 열적외선 카메라도 있어 가지고 랜셋 같은 5호, 8호, 9호 같은 경우는 열적외선 카메라도 있어 가지고 열적외선 밴드까지 이렇게 같이 얻을 수 있어서 이제 지표 온도까지 지표 온도까지 이렇게 판출할 수 있습니다만 센티넬 2 영상 같은 경우 센티넬 같은 경우는 랜셋은 다 일괄적으로 광학 카메라 또는 열적외선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다중분광 밴드로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는 맘에는 센티넬 같은 경우는 이게 시리즈별로 센티넬 1 같은 경우는 이제 싸 센서, 싸 센서고 그 다음에 레이더 센서, 레이더 센서죠. 마이크로파 밴드를 이용해서 획득하는 레이더 영상이고 그 다음에 센티넬 2 같은 경우는 랜셋과 마찬가지로 광학이고 이게 센티넬은 시리즈별로 센서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랜셋에 비교해서 이제 또 해상도가 랜셋 2 같은 경우 랜셋 2가 이제 광학 센서를 이용해서 획득한 다중분광 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의 상도가 다 다르다 라는 것을 제가 지난 이런 시간에 설명드린 게 있어요. 그럼 어쨌든 센티넬 위성 영상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아보는데 센티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주로 랜셋에서 랜셋 영상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했었던 얼씨스플로우 미국의 usgs 포털에서 운영하는 얼씨스플로우 포털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한점이 있습니다. 제한점이 뭐냐면 L1C 처리단계의 센티넬 위성 영상입니다. 여기서 보면 나오는 질문이 L1C가 뭐지 하고 있는데 자 L1C가 합리를 레벨1 입니다. C는 여기서 무시하셔도 되고 C라는 말은 그냥 세부적인 처리단계 인데 이거는 무시를 좀 여기선 뭐 크게... 여러분들이 아 뭐 그렇게 여기서는 어느정도 좀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레벨1이라는 처리단계가 좀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레벨 좀 이따 레벨1 이랑 차이점은 제가 좀 설명해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얼씨스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영상의 처리단계가 좀 로레벨입니다. 로레벨이라 가지고 얼씨스플로우에서 또 로레벨 처리단계의 센티넬2 위성 영상을 제공할 수 있고 어쨌든 이거는 미국에 있는 미국이 이게 센티넬은 유럽입니다. 유럽 위성 영상인데 ESA에서 개발한 유럽 위성에서 제공하는 유럽 위성 영상인데 얼씨스플로우는 미국 거 잖아요. 미국 포털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당연히 좀 로레벨 밖에 제공을 못 하죠. 못 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쨌든 센티넬 위성 영상 같은 경우는 ESA에서 운영하는 포털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유럽, ESA가 유럽 스페이스 에전시니까 유럽 우주국에서 운영하는 포털이 이렇게 아무래도 그게 전 단계 모든 단계의 처리 단계의 영상을 다 제공하겠죠. 왜냐하면 센티넬은 어쨌든 유럽 ESA에서 발사하고 운영하는 위성이다 보니 당연히 ESA에서 운영하는 포털에서 센티넬 영상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얼씨스플로우는 미국보다 보니 이게 뭐 협정을 맺어 컨트랙을 맺어 가지고 ESA랑 미국이랑 유럽이랑 미국이 협정을 맺어 가지고 미국 사이트에서도 센티넬 위성 영상을 이렇게 획득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좀 한계가 있고 당연히 유럽 영상을 미국에서 미국 포털에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면 좀 제한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주진 않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 센티넬 위성 영상은 미국 사이트인 ESA 보다는 유럽 사이트인 ESA에서 운영하는 포털인 ESA에서 운영하는 포털인 오픈어셋 서브에서 다운로드 받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낫고 왜냐하면 더 높은 처리 단계 L2 처리 단계의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낫기 때문에 L1, 레벨 1과 L2, L2는 레벨 2죠. 레벨 2의 차이는 뭔가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센티넬 위성 영상 같은 경우는 여기 프로세싱 레벨이 이렇게 있고 프로세싱 레벨이 여기 보시면 당연히 위성 영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성 영상이라 그러면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센서를 이용해서 영상을 획득해서 지상국에 보내주잖아요. 지상국에서 그냥 영상을 주진 않아요 당연히. 왜냐하면 어느 정도 당연히 센서 가지고 처음 획득한 영상은 5차라든가 디스토션, 왜곡이 되게 많습니다. 왜곡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리해서 주죠. 처리한다는 게 프로세싱이긴 하는데 그 처리 단계도 되게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이 이제 뭔가 색깔이 안 맞다. 색상이 색깔이 뭔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컬러 영상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색상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이 뭔가 이게 지형 같은 거를 제대로 표현 못했다. 그럴 수도 있고 영상에서 이렇게 뭐 이런 객체들이 뭔가 이 센서에서 보면 이거를 사진 측면에서 보면 뭔가 영상이 이게 영상 내에서 보이는 건물이나 이런 객체들이 이렇게 뭔가 센서에서 이렇게 멀어질수록 누워있다. 뭔가 누워져서 보인다. 이게 센서의 왜곡이거든요. 왜곡 현상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다 단계 단계로 이렇게 보정을 해서 줘야지 뭔가 사용자들이 쓸 수 있잖아요. 왜곡이 있는 영상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보아봤자 다 에러 흔히 말한 에러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이런 처리 단계가 다 있는데 레벨 제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처리할 때 레벨 제로는 로우 데이트 합니다. 거의 로우 데이트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배포하지도 않고 이거를 우리가 일반 사용자들이 받아봤자 뭐 사용하지도 못하고 레벨 원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레벨 여기서 위성영상 처리 단계 이 레벨은 이제 그 배포하는 포털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거는 꼭 이게 이렇다면 말 안하지만 레벨 원 같은 경우는 센티넬에서 이렇게 정의하는 ESA 유럽 우주 항공에서 정의하는 레벨 원의 영상 레벨 원 영상 같은 경우는 방사 해상도 그러니까 영상의 색상을 보정한다 색깔 색상을 이렇게 좀 컬러영상을 컬러값을 보정하고 그 다음에 기하 보정 그러니까 지형이 이렇게 잘 표현하게끔 이렇게 보정하는 기하 보정까지 한 영상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한 영상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레벨 2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정의하는 센티넬의 레벨 2 에서 정의하는 센티넬의 레벨 2 에서 정의하는 센티넬의 레벨 2 에서 정의하는 센티넬의 영상의 센티넬 2 영상의 레벨 2 같은 경우는 이게 기상 보정 그러니까 이제 뭐 구름이 영상 내 구름이 있다 보면 이게 미세한 구름 같은 게 있잖아요 미세한 구름이 있으면 이게 영상이 뭔가 좀 흐릿하게 보이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상적인 보정까지 다 해 주는 그런 단계까지 그러니까 기존의 앞 단계 방사 보정, 핵상 보정, 기하 보정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뭐냐 기상 보정까지 한 그러니까 방사 보정과 방사 보정과 기하 보정까지 레벨 1 해서 다 끝내고 레벨 2 같은 경우는 그 레벨 1의 보정까지 다 끝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상 보정까지 한 단계의 영상을 레벨 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보면 딱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여기 보시면 예시가 있네요 레벨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구름이 있죠 근데 뭔가 이게 구름이 이게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구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뭉쳐져 있는 구름도 있겠지만 희세하게 이렇게 있는 구름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때문에 영상이 좀 흐릿하게 보이는 거를 뭔가 확실하게 좀 더 또 기상적인 뭔가 왜곡 같은 거 다 없애 가지고 뭔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게끔 한다는 거죠 보이게끔 보이게끔 해서 처리를 해서 이게 여러분들 배포를 한다는 겁니다 레벨 2A 당연히 레벨 1C 보다는 레벨 1C 보다는 레벨 2C가 여기서 A, B, C는 되게 미세한 척이 단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여러분들이 모르셔야 됩니다 어쨌든 레벨 1C 보다는 레벨 2C 영상이 일반 사용자들이 훨씬 더 정확하잖아요 정확한 영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레벨 1C 보다는 가능하면 레벨 2C 영상을 사용하기 훨씬 더 낫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위성 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얼씨스플로어에서 레벨 1C가 이렇게 제공하는데 Open Assess Hub에서는 AS에서 운영하는 Open Assess Hub에서는 레벨 2C 처리 단계 영상까지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얼씨스플로어에서는 랜센티넨 2C만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데 오픈 Assess 배포가 다운로드 가능한데 Open Assess Hub에서는 센티넨 2C 뿐만 아니라 센티넨 1C, 3C, 5C까지 센티넨 2C까지 거의 모든 시리즈의 영상을 다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미국 사이트에서는 센티넨 2C의 로레벨 로레벨 영상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유럽에서 제공한 유럽 사이트인 Open Assess Hub에서는 센티넨 2C 뿐만 아니라 처리 단계 높은 센티넨 2C 영상 뿐만 아니라 센티넨 1, 3, 5C 영상까지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과 똑같은 거 하시면 센티넨 2C 영상 미국 사이트보다는 유럽 포털에서 이렇게 센티넨 2C 영상 다운로드 받는 게 더 낫겠죠 더 낫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럼 우선은 여기 보시면 Open Assess Hub 이렇게 구글링 해 보시면 Open Assess Hub가 있습니다 Open Assess Hub가 있어 가지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돼요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여기 센티넨 5 같은 경우는 SP5 어플이 여기서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Open Assess Hub 여기 들어가시면 센티넨 1, 2, 3는 여기서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 자 그럼 잠깐만 제가 여기서 그 우선 당연히 이거를 영상을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여기 당연히 여기 로그인이 당연히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회원가입을 하시고 뭐 이것도 당연히 외국인이라도 어차피 무료 포털이고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라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이 뭐 외국에 뭐 국적이 다르더라도 지역이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회원가입을 그냥 이렇게 무료로 하실 수가 있어요 무료로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오프너세스 고페르니쿠스 오프너세스 허브입니다 이거는 유럽 이렇게 운영하는 포털에서 센티네이 위성영상을 여기서 가장 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우선은 자 위성영상을 다운로드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아보고 오늘 이 시간에 다운로드하는 것까지만 한번 해보고 센티네이 위성영상을 이렇게 또 분석하는 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죠 우선은 이제 센티네이 위성영상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도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움직이면 되고 여기서 이제 관심 있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센티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크기가 커버리지 영역이 100x100입니다 100km 가로 세로 100km씩 되기 때문에 영상이 랜셋보다는 좀 작아요 센티네이 2 같은 경우 공간해상도는 랜셋보다는 좀 더 낮지만 제가 이론을 설명 드렸지만 영상의 커버 지역은 랜셋보다는 조금 작다 100km도 굉장히 넓은 편이긴 하죠 어쨌든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제가 관심 있는 지역을 이렇게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한번 이렇게 삭 이렇게 이 정도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관심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을 완전히 겹치거나 부분적으로 겹치는 영상을 다 검색하게 해준다 이런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영상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지역은 설정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위성 데이터 검색 포털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Earth Explorer 처음에는 영상의 지역을 검색하고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니라 폴리곤식으로 해도 되고 다각형으로 해도 되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관심 지역을 설정 그다음에 영상 촬영 날짜 설정 그다음에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받을 것인가 랜셋에서 할 것인가 다른 센서 영상으로 촬영된 데이터를 할 것인가 데이터 설정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룹 영상에 포함된 그룹 같은 거 그룹의 양을 얼마를 할 것인가 다 설정해 주는 거죠 자 저는 여기서 Sensor to by 해서 뭐 인젯선제에서는 배포하는 날짜고 센싱 데이터로 하겠습니다 저는 센싱 데이터로 하고 영상을 촬영한 날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센싱 피리어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촬영한 영상 이렇게 말해서 센티넷 2 같은 경우 영상의 시간 해상도가 5일 간격이기 때문에 랜셋보다는 훨씬 더 똑같은 시기라면 한 달 이렇게 됐을 때 랜셋 위성 영상은 한 4장 정도 있으면 센티넷 5일 간격이니까 며칠 간격이 있습니까 랜셋은 8, 5, 9, 5가 거의 동시에 돌아가서 8일 정도 간격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지만 센티넷 5일 간격이기 때문에 5일 간격으로 이렇게 센티넷 2A랑 2A, 2B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센티넷 2 같은 경우 5일 간격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동일한 기간이면 랜셋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개수의 센티넷 2 위성영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여기 보시면 5월 달로 기준을 봤을 때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25년 2022년 5월 30일까지 이렇게 해보고요 해보고 2A 위성이나 2B 위성 둘 다 이렇게 촬영한 위성영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은 이거는 뭐 센티넷 1C로 할 것인가 여기 L1C 있죠 L2R로 할 것인가 보면 여기 L2로 하겠습니다 L2로 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커버리지입니다 클라우드 커버리지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Earth's Pro랑 약간 내용은 똑같은데 목적은 똑같은데 약간 검색하는 방식이 다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0 여기 이렇게 똑같이 여기 example 있잖아요 여기 대관록까지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컵 해준 다음에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 식대로 똑같이 해서 그냥 이렇게 숫자만 적으면 에러 생겨요 숫자만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대관록까지 한 다음에 여기 똑같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서 0 to 9.4 0%에서 구름이 0%에서 9.4% 안에 구름이 되게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한 위성영상을 검색하느냐 아니면 저는 뭐 이렇게 한 2% 한 5%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0 to 5 하면은 구름이 0% 부터 5% 까지 영상 전체 구름이 5% 이내에 영상만 이렇게 검색을 하라 이렇게 제가 검색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촬영하시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영상이 이제 나타납니다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보면 여기 보시면 영상이 그러니까 이 지역의 여기에 제가 아까 설정한 지역의 부분적 또는 일부 겹치는 지역 일부 다 포함되고 제가 설정한 지역을 다 포함하거나 부분적으로만 포함한 영상을 이렇게 영상이 다 검색이 됐습니다 검색이 되고 여기 보시면 대충 예시를 한번 한번 가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거 MSI는 여기 센서 이름이에요 센티넬2에 탑재된 센서가 멀티 스펙트럴 멀티 스펙트럴 멀티 스펙트럴 멀티 스펙트럴 센터라 인스트루먼트라 MSI 센서입니다 센서 이름이 MSI에요 MSI고 컬러영상을 제공하죠 다운중 수동형 센서고 광각카메라죠 자 여기서 돋보기 같은 걸 보시면 여기 이 돋보기는 이 센티넬 여기 보시면 이 돋보기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영상이 촬영된 지역 이렇게 나타나고 이 영상의 이게 미리보기 미리보기 영상이죠 미리보기 썸네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리보기 영상 이렇게 볼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영상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2022년 5월 17일에 촬영된 영상이고 영상이구요 그 다음에 5월 27일에 촬영된 영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센티넬2way 센티넬2way 위성 가지고 탑재된 센티넬2way 이 영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센티넬2가 센티넬2way 2b 가 있으니까 네 2way 가지고 촬영된 영상이고 그 다음에 센서 센서 전체 용량은 1.15기가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구름 함유량은 뭐 되게 적죠 확실히 여기서 미리 보기 봐도 영상이 되게 깨끗합니다 맞죠 영상이 되게 깨끗하기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되게 깨끗해서 구름 함유량은 거의 뭐 한 0% 거의 0%에 가깝네요 0%에 가깝기 때문에 자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t52scg 는 이게 이것도 이제 타일입니다 이 영상이 촬영된 이 위치를 이 타일 이거는 타일이라고 타일이라 그러는데 이 영상이 촬영된 위치가 이렇게 이렇게 여섯 자리 여섯 자리 t52scg 라는 여섯 자리 인덱스로 이렇게 이 타일 영상이 타일이 여기선 위성영상에서 보통 타일이라고 하면 이 영상이 촬영된 지역을 이렇게 아이디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의미를 하고요 이런식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 보시고 검색을 해 보신 다음에 이렇게 끄시면 되고요 끄시면 되고 저기서 보시면 이제 뭐 여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래서 영상 다운로드 받을 때는 이거를 이제 아니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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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역 버튼은 여기 여기 십자가 클릭은 이 지역을 이렇게 뭔가 촬영된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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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프로덕트에서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하시면 그럼 이제 영상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지금 제 컴퓨터가 좀 속도가 인터넷이 좀 뭔가 잘 안 돼 가지고 좀 느리게 하는데 보통 영상 인터넷만 제대로 되면 영상은 한 10분 내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근데 이게 보면 최근 영상 이렇게 곧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갑자기 이게 예를 들어서 좀 옛날 영상 몇 년 전에 영상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약간 펜딩이라고 하거든요 펜딩이 이렇게 날짜가 뜨기 때문에 펜딩이 지금 없는데 여기 카트에 보시면 가끔씩 카트에 보시면 저는 이제 펜딩 여기 여기 보시면 오프라인식 옛날 영상 2018년 이렇게 촬영한 영상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이 이런 식으로 오래된 영상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펜딩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곧바로 주문하시고 지금은 상관없는데 지금은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뜨죠 이거는 약간 좀 기다려라 며칠 뒤에 이렇게 영상이 다운로드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뭐 지금 제가 지금 방금 촬영한 영상은 이제 뭐냐 5월달에 방금 주문한 영상은 이제 다운로드 받는 영상은 5월달에 촬영된 영상이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최근이기 때문에 영상을 곧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몇 년 전에 위성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 좀 펜딩을 해서 뭐 몇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한 뭐 맥시멀 하루 정도면 영상을 좀 처리를 해서 배포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오픈어세스 허브를 통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센티넷2 영상을 센티넷1도 똑같아요 센티넷1 같은 경우도 예 여기 똑같이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센티넷1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하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오픈어세스 허브에서 ESS 운영하는 오페로니쿠스 오픈어세스 허브에서 센티넷 위성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관해서 그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센티넷2 영상을 이렇게 제대로 좀 분석하는 거는 이제 다음 아직 다운로드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센티넷2 영상에 관해서 분석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